자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강력한 강민웅 커리큘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1년 동안 제 강의에서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 수업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한 후 그리고 완강 그리고 개강 개강과 완강 시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개강과 완강 그리고 1년간 진행이 되는 강의 스케줄 그리고 특징들을 잘 들어주시고 1년 동안의 물리학습을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1, 2를 위한 물리원 그리고 물리2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리원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선배들 선배들이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좀 줬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물리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강좌부터 파이널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일은 물리왕, 내일은 물리왕은 기초강좌입니다. 여러분들 고2에서 고3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3에서 안타깝게 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또 N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일은 물리왕 같은 경우는 물리원에 대한 기초가 상당히 떨어지는 중등 수준 정도의 과학밖에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강좌로 물리원 개념완성 같은 경우도 물론 기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 과정에서 고1이라든가 또는 중등 과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처음 등장하는 것들은 정말 기초부터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나 중등 과정이나 또는 고1 과정에서 약간씩 설명이 되었던 것이라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 개념완성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초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자기는 없는데 수업에서는 있다고 하고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몇몇 그런 아주 중요한 단원들, 496을 요하는 단원들, 기초가 좀 필요한 단원들을 선별을 해서 한 15강 정도로 짧게 진행하는 강좌가 내일은 물리왕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개념완성 물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내일은 물리왕 강좌를 들어 두시고 넘어오시면 조금 더 편안할 것이에요. 특히 한 15개 단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좀 필요한 것들 여러 번 공부를 좀 해둬야 되는 것들을 미리 한번 설명해주는 강좌가 내일은 물리왕 강좌입니다. OTS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내일은 물리왕은 12월 정도에 리뉴얼이 됩니다. 2018학년도에 진행이 됐던 내일은 물리왕이 있는데 다시 12월 20일 정도부터 리뉴얼이 돼 갈 것이다 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불리는 바로 개념완성 강좌가 있겠습니다. 개념완성은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올해 개념 강의를 들어둬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재수를 했든 삼수를 했든 또는 고2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 2등급이 나왔든지 간에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 들어놓은 개념학습, 개념강의가 매우 중요하다. 1년간 가장 중요한 강좌가 뭐냐라고 물어오면 당연히 개념완성입니다. 12월에 12월 20일 정도부터 마찬가지로 개념완성도 2019버전으로 완전히 리뉴얼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개강을 하고 완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이번 2019버전은 모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아시죠? 전체 강좌를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강의로 촬영을 해드리는데요. 개념완성은 사실 현장에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개념완성 이후에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 현장강의랑 온라인 강의가 상당히 다른데요. 그 이유는 현장강의는 소수 인원들을 데리고 그 반에 수준을 맞춰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 비해서 온라인 강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모든 교재의 문제들을 100% 모두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든 강좌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현장과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개강을 위해서 전체 다 스튜디오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과 그리고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까지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강의 수는 좀 많은 편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전체 문제를 안 풀어드리고 몇몇 문제만 찍어서 풀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스튜디오로 완전히 100% 촬영이 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개념완성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워크북이 같이 올해부터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세트로 여러분들이 책을 받게 됩니다. 개념완성 플러스 워크북인데 워크북은 무라일체 워크북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리와 나는 하나이다. 무라일체 워크북. 워크북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습을 통해서 물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무라일체 워크북은 문항 수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인 문항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800문항 가량이 워크북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개념완성 교재 자체에도 거의 300문항 가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념완성 강좌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문제는 첫 문항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워크북에 있는 것들은 킬러급은 당연히 뺐어요. 워크북은 수업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워크북 자체는. 워크북은 여러분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는 매주 문제를 얼마큼씩 잘라서 과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문제들 온라인에서 작년에는 제공을 못해드렸는데 올해는 모두 교재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문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설도 100% 포함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가장 공들이는 강의가 바로 개념완성 강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개념완성 교재 본교재 자체는 풀컬러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2월 말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완강하도록 할게요. 2월 말까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좀 빨리 물리원을 전체를 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가 기출 300 강좌인데요. 기출 300 강좌는 이미 완강이 300문항에 대해서는 완강이 돼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300문제, 기출 300은 교재 자체는 300개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는 모두 기출 문제, 쉬운 문제들을 제거한 아주 필수적인 문제들이에요. 최적은 문제들이 있잖아, 수능 문제 중에. 너무 쉬워서 이게 과연 교재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느껴지는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한. 물론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워크북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출 300은 바로 그 최저 수준의 문제들을 제거한 기출 문제 300개를 선별한 문제집인데 작년에 이미 300개를 모두 100% 촬영을 해서 찍어놨어요. 그걸 사실 다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촬영하는 것보단 차라리 작년에 추가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300문제는 완강되어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2018학년도에 실시된 3월, 4월, 5월 없고 6월, 7월, 8월 없고, 9월, 10월 그리고 수능까지 7번의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중단원별로 제가 핸드아웃 프린트물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중단원 끝에 강의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거의 한 140문제가량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최저근문제를 다 날린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알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이 강의를 수강신청해 놓으신 분도 곧 업로드가 될 것이다. 갑자기 업로드 된다고 해서 강의료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출 300은 중급 이상의 기출 문제들을 100% 풀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활용을 할 때 개념완성과 같이 병행을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개념완성을 두 번 정도는 강의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가능하면 6평 전에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6평 이후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커리큘럼은 1년간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개념완성과 기출 300을 같이 병행하면서 기출을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물리학습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1회독할 때 워크북을 이용하고 2회독할 때 기출 300, 기출문제집을 이용해서 개념완성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5월달에서 6월달에 진행이 되는 특단주제 특강인데 아마 온라인에서 개강하는 건 조금 더 일찍 개강될 수 있습니다. 4월 정도에 개강이 될 수 있는데 특단주제 특강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의 킬러 주제 바로 돌림임, 부력, 유체, 동력학 흐름과 나오는 거 있죠.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재 없이 프린트로만, 핸드하우스로만 진행을 했던 말 그대로 특강 강좌예요. 한 개 주제당 한 5강, 4, 5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특강 강좌였는데 작년에 대단히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사실 킬러 주제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뉴턴육학이죠. 뉴턴육학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특단주제 특강에 대한 교재가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취지를 잡았었냐면 킬러 문제가 돌림임, 부력, 유체동력학이 세 가지는 맞는데 뉴턴육학을 포함시키는 뉴턴육학은 사실을 대단히 방대한 개념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특강 강좌로 상위권 학생들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강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 작년에 그 고민들을 가지고 올해는 그 뉴턴육학을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위 등급, 1등급 또는 만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3, 4등급 또는 2, 3등급에서 머무르다가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과정이 바로 특단도 주제 특강입니다. 그래서 4개 주제가 되겠네요. 올해는 바로 뉴턴육학 그리고 돌림임, 부력, 유체동력학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바로 주제 특강이 교재와 함께 진행이 될 것입니다. 4월 정도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킬러 문항의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고 하고 킬러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묶어서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3가지 또는 4가지 긴 건 5가지 유형까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유형 분석과 킬러 문제의 스킬 강좌가 되겠습니다. 문제들을 쭈르르륵 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설명들이 반 정도, 문제풀이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 특단 주제 특강이 끝나게 되면 실전 300이 오픈이 되는데요. 이 실전 300은 6평 직후에 오픈이 될 겁니다. 6월 평가원 모의사까지 반영이 된 실전 문제풀이 강좌인데요. 이 실전 3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난도입니다. 쉬운 문제들을 최대한 배제한 거야. 쉬운 문제들을 배제하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킬러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인데요. 당연히 킬러 단원은 1단원과 4단원이겠죠. 1단원과 4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 수능마다 약간씩 2, 3단원에서 어려운 것도 등장을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1, 4단원이에요. 그래서 1, 4단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범입니다. 2단원과 3단원에서 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2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교육청에서 한 번 나왔는데 수능은 아니었지만 합성자 기장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전자기유도가 어렵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전자기유도랑 합성자 기장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전반사죠. 전반사가 어려우면 확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개정 초창기 2014년 수능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전반사 문제였죠. 바로 전반사 문제들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 4단원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개의 실전 문제로 100% 개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반 이상이 갈아치워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당연히 모두 순수 제작한 우리 연구소 강민웅 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자작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물론 EBS라던가 유평 같은 건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새롭게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발전시켜서 구성을 하는 문제집이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수생 같은 경우는 사설모교사들을 많이 보는데 사설모교사들 중에서도 베스트함 모교사 같은 경우들을 반영을 해서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없고요. 전부 다 변형이 되거나 발전된 문제로 구성이 될 것이다. 실전 300, 특단수제특강과 실전 300 이것이 개념들을 좀 설명한다면 얘는 문제풀이 위주로 거의 100%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게 실전 300이 되겠어요. 300개 문화입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강민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연중 실시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과 6월 모의고사 대비, 3월, 6월 평가원부에서 대비 모의고사가 한 번씩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6월 평가원 이후에 9평을 대비하는 중난도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달에 특난도, 10월 달에 특난도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목들을 좀 수정을 해서 통일을 좀 시켜서 연중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막판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집중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1년간 공부를 쭉 한 다음에 9평 이후에 열심히 20문제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주당 2, 3회 정도씩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3월이라든가 6월, 9월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강민웅 모의고사는 쭉 진행이 됩니다. 100% EBS와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들, 수능 문제들을 반영한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민웅 물리연구소의 두 축이죠. 저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두 축 연구실장님과 교육실장님이, 교육팀장님이 계신데요. 전부 다 석박사 출신의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연구실장님, 교육팀장님 그리고 제가 두 축이 되고요. 스카이 출신의 연구원들이 한 10여 명가량이 진행이 같이 될 겁니다. 문제들을 제작할 텐데 연구진 10명, 15명 이 정도는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연구원들로 더 확장이 될 것이다.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모의고사가 제작이 되는데요. 2월, 5월, 8월, 9월, 10월 진행이 되는데 중난도 모의고사는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쉬운 문 난이도가 아니고요.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건 팍 쉽고 어려운 건 팍 어렵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고요. 시간 분배가 1등급인 학생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1등급인 애들은 좀 남을 수도 있는. 2등급부터는 안 남아요.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가 중난도 모의고사고요. 제특난도 모의고사는 수능을 넘어서는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즉, 1등급도 30분 안에 풀기에는 부족하다 시간. 그 정도급의 모의고사를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중난도는 7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특난도는 약 17회입니다. 17회, 17회. 그래서 합치게 되면 24회. 거의 연간 24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개씩 모의고사가 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월에 중난도 시즌 1, 2회가 일단 진행이 됩니다.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2월에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8월에 9평을 대비하기 위한 중난도 모의고사. 수능과 비슷한 모의고사가 5회가 진행이 되어서 7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요. 중난도는 시즌 1과 시즌 2로 구성이 되고요. 특난도는 3번 나오게 됩니다. 시즌 1, 2, 3로 나오게 되는데 5월에 6평 대비를 하기 위한 특난도 모의고사가 약 3회 정도가 오픈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9월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9월 평가원을 반영해서 특난도 모의고사 8회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8회에 시즌 2 특난도 모의고사가 9월 초중순에 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마지막 초중점검, 10월 중순 정도에 최종점검 특난도 시즌 3, 6회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특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기본도 없고 정말 올해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사실 모의고사는요. 9평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9평 이후에 몰아서 쭉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고 공부하고 강의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나는 좀 약간 N수생스럽다. 작년에 공부를 한 N수생. 작년에 고2 때 거의 1등급, 내신이 1등급을 거의 다 획득한 고3이다. 이렇게 된다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 온라인에 진행이 될 때마다 같이 병행하는 방식 상위권 같은 게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해 주시고요. 중화위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마지막 시즌에 몰아치는 방식으로 파이널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기본적인 물류원의 커다란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커리큘럼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촬영되었던 힘표시 특강과 그래프 특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올해 리뉴얼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특강 강좌로 한 3, 4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힘표시 특강 같은 경우는 힘을 표시하는데 힘이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전기력, 자기력, 중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고 이런데 물론 올해 교육과정,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탄성력과 마찰력은 안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들, 수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에서 작용을 할 때 그 힘들을 표시하는, 이런 힘 표시하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 분석할 때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 미는 힘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사실 좀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 역학 개념 공부를 끝난 다음에 조금 그런 게 약하다라고 하면 힘 표시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특강, 그래프는 사실 물류원 전체의 포진을 해 있습니다. 뉴턴 역학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중간에도, 끝에도 그래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저 뒤에 막 열역학 그래프가 있고요. 중간 쪽에는 또 특수상대성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뉴턴 역학은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그래프들을 총망라해서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그런 특강 강좌가 그래프 특강이에요. 이거는 개념 전체를 다 들은 다음에 그래프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교재는 따로 구성되지 않고 프린트물로 제공이 되니까 좀 필요하신 분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1년간 진행되는 물리원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다음은 고1, 2를 위한 물리원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1, 2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고1 때 물리원을 학교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 고2 때 물리원을 학교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1, 2라고 했고 기본적으로는 개념완성과 문제풀이로 구성이 됩니다.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중에서 올리드 교재라고 알고 계시죠? 올리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올리드 개념완성이 이미 완강이 돼 있어요. 작년에 촬영을 해놓았는데요. 교재가 리뉴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올리드 교재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개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능 개념은 저기에 있는 개념완성이 바로 수능 개념인데 수능 개념과 고1, 2를 위한 개념완성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현재 물리원 교과서는 시중에 두 종 교학사와 천재 두 종이 있는데 학교마다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두 개를 총 막라에서 시험을 낸단 말이죠. 교과서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 따로 준비한 교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을 해줘요. 수능은 두 종이 독립적으로만 있는 것들은 출제가 안 돼요. 공통교과만 나온단 말이죠.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 탄성력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 두 권 중에 한 권에만 있거든요.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개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내신 개념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면 끝이니까. 그냥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즉 고1, 2를 위한 개념 완성은 두 종이 총 막라에서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마찰력, 탄성력 다 얘기해줘요. 교과서에 있는 거는 두 권에 한 권만 있더라도 다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고1, 2를 위한 개념 완성 물리원이 되겠고 수능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약간 좁다고 느껴질 수 있어. 필요 없는 것들은 날렸거든요. 두 개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약간 살짝 좁습니다만 깊이는 더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선생님 저는 지금 수능 개념을 들어야 됩니까? 내신 개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이 커리큘럼 소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모르잖아. 선생님에 따라서는 수능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있고 내신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두 가지 모두 다 설명하는 그리고 깊이는 좀 얕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수능 개념을 좀 들어놓고 학기 중에 내신 개념을 좀 들어놓고 수능이 아니죠. 학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직전되었을 때는 문제풀이를 좀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고1,2 내신 준비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이 아깝습니다. 알겠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선생님 스타일이 딱 나온단 말이죠. 수능 위주로 기출문제하고 EBS만 쭉 반영을 해서 시험을 내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는데 만약에 수능 위주다. EBS 이런 걸 강조하시고 기출문제 강조하신다라고 하면 학기가 시작되어도 개념을 수능 개념을 듣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수능 스타일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EBS 책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보라고 하고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 기출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프린트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자질구리한 게 다 있어. 그럴 때는 학기 중에는 바로 이 올리드 개념 완성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물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직전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전대비 문제풀이는 일단 6월에 완강이 되는데요. 물론 1년 동안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있을 텐데 학교에 따라서는 한 학기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몰빵. 그렇죠? 한 학기에 다 몰아친단 말이야. 그래서 강자는 6월에 완강을 시킵니다. 이건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들으시면 되겠고 이건 아직 강의 오픈이 안 됐어요. 3월 달부터 촬영이 시작되는데 이건 핸드아웃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선에서 문제들이 계속, 내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학원 가면 막 이건 우리 학교 기출문제야. 어느 학교 기출문제야.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메가 고등학교 거야. 이런 것들 작년 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아주 다양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총 반영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환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알겠죠? 교환의 해설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임박했을 때 문제풀이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알겠죠? 최소 500문항 이상 들어가게 될 텐데 학습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겨울방학부터 혹시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은 수능 개념을 한번 들어놓고 올리드 개념 완성,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직전대비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3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직전대비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겠다. 그거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념 공부 다 끝나고 직전대비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 바로 직전, 일주일 전 이럴 때 있잖아. 이럴 때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물을 같이 풀면서 공부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특히 그 학교 프린트 같은 걸 선생님이 수업을 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질문할 때 제발 좀 답도 모르면서 막 캡처해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좀 올리지 마. 알겠죠?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고민한 다음에 모르는 것들을 친절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우리 팀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물리투. 물리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어렵다. 당연하죠. 지금 투과목 다 그래요. 시중에 문제집들도 없기 때문에 출간이 안 돼. 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끼켜봐야 EBS 정도 아닙니까? 기초문제집도 단원별로 정리된 게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EBS를 활용할 텐데 거기에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투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 다르지 않아요. 내신 공부하는 것도 다 수능 공부하랑 똑같습니다. 수능 문제 다 풀 줄 아는 내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내신용으로 따로 뭔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능 준비하면 돼. 그게 곧 내신 대비야. 자 개념 완성 진행이 됩니다. 제 강좌는 물리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 완성과 기출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개념 완성 강좌의 기출 문제 풀이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이미 작년에 촬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기존 개념 완강된 강의를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면서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올해 서비스가 될 텐데 그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물리투 같은 경우는 또 학습량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강의를 좀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 기출을 업로드할 건데 2018학년도에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진행된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단원별로 정리합니다. 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각각의 중단원 또는 대단원별로 제가 문제들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공되는 모든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는 100% 올해 새로 촬영을 해서 여기에 덧붙여 드릴 거고 그것 때문에 강의료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개념 물리투 강좌를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기출 문제들을 거기 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재에는 지금 해설지가 없는데 해설지가 따로 업로드 되어 있어요. 알겠죠? 따로 출력해서 이게 책이 워낙 개념이랑 기출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설지까지 하게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두께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놨어. 그래서 그것도 새롭게 올해 해설지도 일부 학생들이 좀 오류가 있다거나 오타가 있다거나 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 이미 완강된 강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 기출 문제들은 따로 단어별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를 제가 추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더 충실한 강의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 꽤 많은 학생들이 좀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달에 물리투 실전모의고사를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원처럼 연간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9월달에 최종점검 모의고사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아주 액기스들만 담아서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리투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물리투는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모의고사가 3월달에 진행 안 되는 거 아시죠? 3월달에 물투를 안 해. 그리고 4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모두 내신처럼 누적이 됩니다. 앞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9월달이 돼야 겨우 전범위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 사실 그렇기 때문에 9월 전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 자체도 조금 웃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월달에 좀 최종점검 실전모의고사를 몰빵을 좀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EBS를 활용할 텐데 가능하면 개념과 기출을 공부한 다음에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완성 공부하고 파이널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물투를 여러분들이 EBS와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2018학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EBS에 출제되는 것들이 꽤 많은 아이디어가 수능에서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리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 개념완성과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실전모의를 EBS와 병행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말이야 물리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1월달에 수능특강이 나오게 되는데 수능특강은 전범위란 말이죠. 전범이 쭉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일단 EBS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1월달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6평까지는 충실하게 개념과 기출 공부하시고 6평 이후에 EBS 수능특강 그때부터 공부하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수능완성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EBS 중요하다니까 그냥 개념도 안 돼 있고 기출도 안 풀어봤는데 그냥 그냥 수능특강부터 시작. 이러면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물리투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1등급 컷은 높은 편이야 45점으로. 근데 4등급 컷은 24.5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좀 허수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을 거야 올해도. 이 인원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 만점 받는다는 생각으로 45점 이상 맞으면 사실 1등급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문제가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다음에 물리투도 분명히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과목이 될 것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커리큘럼 소개를 좀 마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간 커리큘럼입니다.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 번도 하나도 안 했던 것들을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뻥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 진행이 됐던 거죠. 진행 안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원과목에서는 없고요. 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걸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고1, 2 같은 경우는 직접 문제풀이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물투 같은 경우는 파이널이 추가가 되는 것. 이렇게 리뉴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년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더 좋은 강의 만나기 위해 더 더 더 더 더욱 노력하는 강민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